9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. 자연의 그 기운이 풍부해지는 그 시기를 뜻합니다. 이 시기의 그 재물의 기운을 제대로 우리가 또 흡수를 해야 합니다. 이때 그 지갑의 그 공기순환이 필수적입니다. 통수에서는 그 공기순환이 그 돈복의 흐름과 직결되면서 또 지갑의 그 신선한 그 공기순환이 재정적인 그 풍요까지 또 끌어올린다고 합니다. 특히 그 가을바람이 그 지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 이 가을바람이 그 풍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주셔야 합니다.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그 야외에서 지갑을 그 열어서요. 먼지를 그 털어내 주셔야 합니다. 이게 또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. 지갑 속에 그 부정성의 그 침잔되어 있죠. 그런 기운을 또 정화해 줍니다. 또 새로운 그 가을의 기운 풍요의 기운이 순환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. 가을바람은 그 자체로 돈복의 그 정화와 재물의 그 순환을 상징을 합니다.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의식을 해줌으로써 이런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이 풍수의식은 개인의 그 재정적인 에너지를 그 외부로부터 또 차단하고 그 상태에서 그 순수한 그 기운만을 지갑에 그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지갑의 그 공기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 풍수의식은 돈복의 흐름을 또 원활하게 만듭니다. 동시에 그 재정적인 그 풍요를 크게 그 가속시킵니다. 지갑 속에 또 공기가 또 정체되지 않고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것은 지갑 소지자인 그 사람의 그 돈복도 또 그런 기운만큼 또 활발히 그 순환함을 암수합니다. 이는 그 가을바람의 그 신선한 기운이 또 지갑 속에 그 스며들면서 그때 그 재정적인 그 풍요의 기운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풍수할 때 그 풍이 공기의 순환이라는 것 우리가 또 이제서는 안되겠죠. 여러분들께서 그 재정적인 기운을 크게 그 활성화시키고 돈복의 그런 그 긍정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이 지갑을 활용하는 이런 돈복 불러들이는 풍수의식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지갑 속에 그 먼지를 털어낼 때 또 뭔가 또 빠지면 안되겠죠. 잘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.